경제 큰 충격이 외부로부터 가해지게 되면 성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내수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거래, 이른바 대면 거래 자체가 사라지면서 온라인 유통채널들이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 업체들은 수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업체들은 수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온라인 업체에 호황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보면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통 및 숙박업체에 가한 변화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의 김기정 그리고 강인성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과 같은 대표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보다 4월이 강하고 3월보다 4월이 그 충격이 더 강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호텔 매출은 2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였습니다만은 3월에 들어서게 되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9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의 시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2월 투숙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마이너스 30%였습니다만은 3월에는 무려 9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호텔 문을 열고 있지만 개점 휴업 상태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면세점은 2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이 56% 줄었습니다만은 3월에는 9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50% 감소한 비 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점이 3월 매출에는 무려 마이너스 93% 그렇게 매출이 추락했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연중 무휴로 많은 사람들이 찾던 신라면세점의 제주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제주 관광객이 극감하면서 4월에는 총 10일 정도 휴점을 결정할 정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4번은 백화점은 2월에 마이너스 28% 정도 매출이 극감했습니다만은 3월에는 38% 극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점 더 코로나19의 후폭풍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고 중기화되거나 장기화되게 되면 경제적인 그런 파급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통업체들의 채널 이동입니다. 닐슨 코리아가 2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구매 금액은 4배가량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최대 수의 업체들이 온라인 유통업체임을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구매로 넘어간 대부분의 수요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에서 건너온 것이다. 그러니까 채널 간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닐슨 코리아 관계자의 지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채널은 평균적으로 30%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 채널 간의 이동현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 새벽 배송업체인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2월달의 주문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8% 증가했습니다. 3월달에는 131%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마트의 쓱닷컴의 주문건수도 2월에는 60% 3월에는 44%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온라인 거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중년층과 장년층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구매 패턴 등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사건들은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정말 많은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